와우 와 대박 이렇게 사람이 이게 얼음돔이 여기 이쪽 자리가 얼음돔이 잘 나오네 따꿍 오 이게 얼음돔이라는 거예요? 네 오 어머 죽었어요? 네 아 이게 얼음돔이구나 으응 마 sick 아 쓰 pardon 자 바로 lonely 딸의 눈 Bold 공개 하다 저희 partis suscri 보니까 blueprint 재밌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사이즈 좋네! 뭐야? 어? 사이즈가 커요! 갖고 가요! 나 손질하기 싫어요! 갖고 가세요! 와우 멋있다! 그것도 개불해! 나이스! 잠깐만! 가고 있어요! 어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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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켰어요? 누가 잡으신거야?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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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얼음동 아냐? 아니요! 하나 찍었네! 아! 어디? 저기! 저기! 아! 뭐에요? 저기! 아! 옆에서 잡으셨네! 사이즈! 맞죠? 이게 답이죠? 아! 아!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깐요! 이게 거시기가 답이라니까! 잠깐만! NORMAL 뭐 잡았어요? 어? 어 뭐예요? 어 잠깐만요 어? 뭐 없어요? 어 와우 와 대박 이게 얼음돔이 이쪽 자리가 얼음돔이 잘 나오네 사이즈 괜찮은데요? 사이즈가 많아 아 대박 막 달려왔네 새우 먹고 나온거야 아 새우? 와 입이 되게 크다 뭐 와? 뭐 와? 뭐 와? 오 오 오 오 뭐 또 가지러 오세요 우와 대박 잘 나오네 오 또 나왔어요? 잠깐만요 바쁘다 바빠 뭐해요? 어? 오 잠깐만 이거 또 내게 거시기 거시기 얼음돈 와 대박 와우 와 던지자마자 대박 잡았다 잡았슈 우리 쌍우리 잡았어요 와 던지자마자 입질 바로에요 대박 우와 좀 큰데 어 나 놓쳤나 뭐야 놓쳤어 아이씨 앞에까지 왔는데 다시 빨리 던져야지 아 아까워 앞에 와서 떨궜어 오 달려 있었네 아 그 내꺼 아냐 아이씨 한 번 보여주세요 대박 아 나 오다가 떨렸어 아이씨 앞에까지 봐 무거웠는데 아프는데 아프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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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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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와 원투텔으로 잡았어 차가워 첫 고기 얼른 오세요 우유 가들러 오세요! 햇볕 뜨기 시작했어 파라솔 와 이제 뜨겁다 이제 피디 Thunder 미소 물이 잘 막아 왔어 너무 고소해 다 먹으면 잘 되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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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없으니까 잘나오네. 나 들어가 있어? 응? 맛있게 드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저희 구독 좀 해주세요. 네. 무따부부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제가 항상 시키는 데가 있는데 포항에 바다해푸드. 검색해보시면 나올거에요. 근데 진짜 심상하죠. 그리고 인하되거나 인상되면 문자 보내주고 오늘 몇 마리 들어왔다. 가격은 700원. 지금 현재 700원씩. 상태를 보여줘야지. 이거 한 3일 된건데. 3일 됐는데도 이렇게 멀쩡해요? 영 성의 오늘 여쭤별ack galmond. 라이브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아멘 아멘 아멘